어서오세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주가공 출식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쌓였는데도 한마디 말 못하고 헤어지는 당신은 이제와서 못잡아도 고요없는 일이네 그룹점을 사라져도 당신을 모르게 고요없는 일이네 고요없는 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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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에게 대아리쳐서 지금은 бан긋다고 떠나가는 당신은 이제 와서 이 고급자도 온 일이네 맘을 저 멀리 돌아버린 당신을 보누히 듣게 되는 것 절선한 달빛 돌리면서 우린 잠을 피어서 나는 그런가 이 고급자도 온 일이네